그 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천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래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손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여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지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담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꾀를 내고 또 요령을 피우고 고모술수로 세상을 산다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우리가 담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최루급기 1장에 나오는 바로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데 쓰는 이 권력자의 지혜 바로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열 재앙 가운데서도 갈수록 완악해지고 그들을 가로막는 바로의 지혜가 아니라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목적은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시고 지혜의 문제로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의 피날레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의 피날레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즉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명의 둘러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열 명의 문제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느냐 아니면 장비가 있느냐 그들에게 정해진 스케줄과 약속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 열 명은 멀리서 이제 혼인협상을 끝내고 멀리서 오는 신랑 그리고 이제 잔치 준비는 되어 있고 아마 그 도시를 지나면서 그들이 신랑을 맞고 또 신부와 함께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때의 둘러리들이 이제 밤이 어두울 경우에 등불을 켜야 되는 거죠 일찍 도착할 수도 있지만 저녁에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밤중에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 일주일간의 잔치가 좋은 집안의 경우에 일주일간의 잔치가 시작되는 적어도 사흘간의 잔치가 시작되는 그래서 그 등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둘러리들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고 왜 늦게 오느냐 우리에게 왜 미리 준비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불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그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원망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는가 위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시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위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또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인은 그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그 결산의 책임을 물으실 때에 우리의 지혜 있음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그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물론 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의 순정과 또 우리 편에서의 지혜 그것은 성품과 태도입니다 지혜는 성품과 태도예요 우리가 없는 머리를 만들어내거나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태도로 이 일을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같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 무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적절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비유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같고 열차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양자의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미련한 선택을 할 것인가 성품과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 안에서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멍해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회피할 변명을 찾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품적인 지혜의 문제입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열리고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손수건에 싸서 그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나중에 그 번점만 다시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릴 때 이게 왜 문제인가가 전처럼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묻었다가 드렸는데 어디다가 그것을 띵가 먹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그냥 드렸는데 왜 문제가 될까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성품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훔쳐갔거나 아니면 떼어 먹었거나 그렇다면 아예 그걸 맡기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맡기려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신임을 주었을 때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의 기대를 가졌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성품과 태도를 아마도 애써서 장사하고 애써서 수고하였는데 거기에서 손해를 벗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훨씬 더 애정을 표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준 달란트는 특별한 거에서 그렇게 손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날 수 있는 재화가 아니에요 장사하면 무조건 최소한 갑절의 이윤입니다 그게 생명 있는 나무라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성품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은 일단 불순종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분을 만들고 원망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포도는 시다 어차피 따지 않을 거니까 저포도는 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품과 태도가 악한 것입니다 그런 부정성의 태도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스하고 오케이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해도 어려움은 반드시 닥쳐오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안 될 경우에 명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될 수 있는 건 정말 단 하나도 없고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태도의 문제 즉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명철을 의뢰하는 것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의뢰하는 것 이 태도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배신자이고 반역자이고 또 부정의 아들, 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네가 되고 순정의 자네가 되고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주신 명령과 부탁하신 이래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순정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일은 달려가고 또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일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들 또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잠깐 생각해 보고 우리는 감당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팀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약간 조춤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었던 일들 물론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또 디아스포라를 향한 우리들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또 그것이 추진되고 달려가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선교팀들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합니다 어제 이제 귀 많은 우리 형제 주사님 한송을 하면서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나 물어봤어요 한 15년 남지 않았을까 만약에 큰 대과 없이 안 잘리고 끝까지 간다면 명예로운 일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비교적 좋은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한다면 그 후에 먹고는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랬더니 아마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등산만 다닐 건가 아니면 또 잘 은퇴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카톡 대문 사진에 온갖 골프장 사진만 올릴 건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이상 인생에 사명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도 악성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한 2, 30년을 최소한 건강하게 살 텐데 2, 30년을 건강하게 살면서 뭐 할 건가 그냥 먹고 살 노후자금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소일하고 산다 그러려고 그렇게 10대에 자만 오는 양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했는가 그러려고 20대에 그렇게 새벽 눈 비비고 저녁 늦게까지 발로 뛰었는가 그러려고 30대에 그렇게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가 결국은 그냥 가만히 몇십 년을 놀고 살기 위해서 놀고 산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마지막에는 할 일 없이 가만히 있기 위해서인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 계획을 세워보자 건강이 허락한다면 아니 허락한다면 분명히 허락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보면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60대, 70대 또 관리만 잘하면 80대 건강하시거든요 제 아내가 다녔던 출신교회가 대구의 봉산교회입니다 봉산교회니까 봉산동에 있죠 반월당 사거리에 있는 봉산교회인데 그 교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이제 처남이 물론 대구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모교회에 또 장인 장모님이 거기에서 장로건사로 계셨으니까 또 제 아내 할아버지가 거기 초대목사님이에요 초대인가요? 그래서 지금 100년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념 예배를 영상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올리고 또 보내줘서 그걸 봤는데 공로패를 100주년 기념 예배 공로패를 받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문흥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교장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분이 공로패를 받으셨어요 몇 년생이시냐면 1927년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계산도 안 돼요 97세입니다 우리 나이 97세 만으로 96세 97세인데 공로패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나오셔서 인삿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머리는 염색하셨을까요? 염색하실 것 같아요 머리도 머릿속도 많으시고요 키가 크신데 아직도 꼬꼬하시고 성가대 지휘를 아직도 하시죠? 아직도 하세요 본 성가대는 아니고요 수요 성가대인가? 거기를 아직도 지휘를 하십니다 97세 근데 10편, 84편 인용하면서 얘기도 또렷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몇 년 다니셨냐면 85년 다니셨대요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 오셔가지고 85년 교회를 다녀서 아마 오래 다녀서 공로패를 주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한마음교회를 85년 다니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얘기한 것이 그래요 나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해왔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순간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인사한 말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부인 이자회 권사님도 또 그 아들도, 딸도, 사위도 손자, 손녀도 제가 다 잘 알죠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과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준비를 하자 이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런 성품과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일관된 헌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관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관댐이 있으셨고요 그와 같은 성품의 순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혈액형을 갖게 됐어요 이전에 혈액형이 뭐였던지 간에 우리는 새로운 혈액형 즉 새로운 DNA를 갖게 됐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아 순정의 DNA입니다 성품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DNA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래야 수많은 복음사약자들이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엘리아처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볼멘 소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에게도 충분하니까 이제 제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사람이 칠찬이나 있고 칠찬은 완전 수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왕계시록 7장에 있는 대로 장르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사람들 피가 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되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순결한 흰옷을 만들고 환란을 이긴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고 예비된 자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관합니다 그러지 않고 평생 직장, 일생 먹거리, 노후의 보장만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의 노하우 우리에게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의 일거리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역계획,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멍때리고 그냥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할 거 다 했는데 제가 한 두 가지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맡은 것도 줄줄줄줄 끌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일은 없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세 가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부족한데 또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순정하면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또 일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신자인데 나눔을 하는데 보니까 묵상 나눔이 내 것보다 두 배는 더 길대요 세신자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뜨거울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야 돼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오래 믿은 순으로 큐티도 안 하게 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다 나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지쳤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겨서 요즘은 다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섯 처녀의 변명이에요 다섯 처녀에게 우리에게 쓸 것을 좀 나눠달라 왜 니들만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주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고 신랑은 오지 않고 있으면서 왜 우리에게 책임을 주느냐 아무도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외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품과 태도로 그들이 서로 그렇게 선택한 그들의 미련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섯 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지혜에 있다 하셨습니다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했고 지혜롭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실 때는요 충성되다고 칭찬하십니다 영리하다고 칭찬하지 않으시죠? 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으로 맡기고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예복을 입고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수요에 비해서도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주님께 예비 받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바라고 또 불을 밝히는 산위의 동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랑은 더디어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림에 충분할 만큼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다는 의미이지 그 시간은 긴장감 속에서 점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타오르고 있는가? 내 안에 기도의 소원은 타오르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생명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수산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더 북돋아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과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는구나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 기름을 붓자 기름을 붓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 탓, 나이 탓, 환경 탓, 사람 탓, 교회 탓, 하나님 탓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기름이 꺼져가면 그쪽으로 점점점점 하게 되면서 자기 성품 탓, 지혜 탓, 나이 탓, 세월 탓, 환경 탓, 교회 탓, 하나님 탓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공식이에요 공식 사사기의 공식이고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제자들의 공식입니다 마음은 미련화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생각은 우준화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기름 떨어져가는 다섯천여의 미련함의 태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에는 해결책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일도 같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말씀의 기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되게 허옵소서 우리가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남다른 지각을 주실 것입니다 남다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의인의 기도의 응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그 일을 발견했습니다 비슷하게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장학금 받고 어떤 사람은 장학금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것을 운의 문제,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다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셨어요 플랫폼에 우리에게 그 창고지기를 맡게 하시고 또 그런 인력관리를 맡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인력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담제하고 또 해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눈앞에 두었는데 하루 만에 70명이 등록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소원이 있고 아 이게 분명히 성공의 컨셉이고 정말 가면은 은혜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에 확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서 사학자들이 지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준비도 또 그리고 감당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제가 사학자들에게 얘기했으면 마음을 조금만 낮추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조금만 겸손하면 목회자와 성교사를 세우는 일에 인생의 후반전을 대부분 써왔던 이강천 목사님이 저에게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에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성품과 태도로 우리의 지혜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케이 네가 그만큼 추다했으면 나머지는 다 내가 몰빵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나의 우상을 허물고 주님을 가까이 하자 죽게 가까이 하자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멀어진다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의 구간을 넘을 겁니다 천국 가고 주님 앞에 가는데 분명히 마의 구간이 마라토나처럼 있을 거거든요 마의 구간을 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고맙습니다 보러 고맙습니다 아멘